네 오랜만에 다시 유니티 함께 배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한번 끝을 냈고요 예전 미션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탐험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한테 받아들인 것이 패스웨이 매니지 해봤더니 패스웨이에서 익스플로어 유니티의 미션 해 가지고 리얼타임 크리에이션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오늘은 리얼타임 크리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첫 시간은 한 15분 정도 가볍게 10점짜리 경험치 10점짜리로 What is real time? 리얼타임이 뭐냐? 뭐 그냥 리얼타임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유니티에서의 리얼타임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그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얼타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특히 미래의 개발 환경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리얼타임은 우리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어떤 이런 곳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사실 이걸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한 게 별로 없었다라고 하네요 실시간 환경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실시간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유니티가 많은 크리에이터들한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서게 된 어떤 그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 단계 완료 하구요 네 그 다음에 실제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이 뭔데 뭐 이거죠 리얼타임은 얼마나 이미지를 빠르게 렌더링 이렇게 3차원 같은 것들 그림을 그려내는 거지 렌더링이라 그러는데 또는 표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얼마나 빨리 보여주느냐 뭐 그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얼타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굉장히 빠르게 이미지를 렌더링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좀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상호작용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것이 리얼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나 어플리케이션 리얼타임 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미지가 업데이트 되는 걸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계속해서 작업을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막 쓰면서 이렇게 조작하면서 작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리얼타임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건 사실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역사와 관계된 것 같은데요 컴퓨터가 옛날에는 이렇게 렌더링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강력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스틸 이미지 하나 그냥 렌더링 하는데도 몇 분씩 걸리고 심지어는 며칠씩도 걸렸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이제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리얼타임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렌더링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프라인 렌더링을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프라인 렌더링이라고 하는 그 이런 유형의 렌더링은 이렇게 인터랙티브 하지 않은 경우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 거 옛날에 찍을 때 영화는 이제 현상해 가지고 하니까 그때 그때 보고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 가지고 이어붙이고 뭐 이랬거든요 뭐 그런 종류들 이미지의 세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경우에 오프라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렌더링이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 이렇게 상호작용을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종류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종류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그냥 시간 가지고 그냥 막 해도 되겠지만 게임같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은 언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냐면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면서 그때부터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수요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실시간 렌더링을 하는 초기의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그 당시만 하도록 컴퓨팅 파워가 못 따라 줬으니까 그래서 일단 뭔가를 희생을 시켜야 되는데 주로 비주얼 퀄리티를 희생을 시켰다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할 때 너무 복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걸 줄인다든지 아니면 스페셜 이펙트 같은 걸 없앤다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 프로세서가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는 퀄리티도 좋아지고 리얼타임에서도 거의 뭐 사진과 같은 수준의 이미지들을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도 상당히 관계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리얼타임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있는데요 유니티 같은 경우에 실시간 실제 월드를 이제 거의 유사하게 보여주는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든지 재료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너무나 자유롭고 물리환경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가 리얼월드의 이제 실제 세계에 있는 시각적인 정확도 라든지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뭐 제대로 하지 못한다 뭐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제약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극복할 수 있게 된 거고 오프라인에서의 퀄리티하고 실시간 렌더링하고의 퀄리티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렌더링 딱 걸어놓고 한 장 딱 그리고 그 다음 장 그리고 해서 딱 이어붙이면 진짜 퀄리티 높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의 이제 격차가 심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는 거의 뭐 1대1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해졌다 거의 뭐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랑 실시간으로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그 사진이 더 헤렉틱 이라고 하는 유니티에서 그 단편 영화를 만든 건데요 이 영화의 셔틀림은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한번 잠깐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이게 네 유니티에서 만든 단편 영화입니다 어우 굉장히 퀄리티가 높죠 뭐 이거 지금 사운드를 제가 안 집어넣어 놨으니까 아마 못 들으실 것 같은데 사운드는 뭐 하여튼 이 정도 된다 이 정도만 되고 보유만 드리고 하여튼 이제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프로젝트가 진짜 퀄리티 레벨을 높게 요구를 해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할 수 없어 그런 경우가 아니면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측면을 강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렌더링을 하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좋다는 거고 뭐 크리에이터가 그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렌더링에서 리얼타임으로 왔다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옮기게 되면은 특히나 제작을 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져서 몇 주 또는 몇 달의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제작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만들어진 것들을 좀 정제하고 좋게 만드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한테 많은 시간 세이빙을 해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겨 완료하고요 그럼 넥스트 스텝 넥스트 스텝은 실시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에이터하고 사용자 모두 양측에서 굉장히 이득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유니티가 크리에이터한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제와도 같은 물리적인 그런 배경이라든지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패시브 미디어 패시브 미디어는 영화처럼 만들어진 것 그냥 소비하는 그런 종류죠 인터랙티미디어가 게임 같은 건데 이 모두 다 굉장히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 다음 튜토리얼에서는 유니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리얼타임 컨셉, 리얼타임 엔더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단기 완료하겠습니다 네, 5점 플러스, 5점 플러스에서 10점 땄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